안 들었을 때는 그냥 쭉쭉 뻗고 있다가 어디 갑시다 하면은 꼬랑기고 다리고 다 올라가 걸릴까봐 그치? 응 이렇게 어디 갔까나? 엄마한테 갔까나? 근데 이렇게 앉고 있다가 이봐 쭉쭉 뻗고 있잖아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꼬랑기고 다리고 다 감추잖아 걸릴까봐 우리 안하고 이러잖아 상상치 안하고 있는데 나들이 가자고 어이차 왜왜왜왜왜 꼬랑기고 다리 다운 풀어야지 엄마한테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테다 나도 좋아할테다 엄마한테 갔까나? 응 응? 이봐 아니야 엄마가 물고가는데 걸릴까봐 이리야 이리야 어디 갑시다 엄마한테 갔까나? 그러면 꼬랑기고 다리러다 그렇게 고백할테다 고백할테다 좋아할테다 니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꺼셔볼테다 나도 좋아할테다 내 매력속에 빠져들테다 내 매력속에 빠져들테다 providing 이여보 펫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